자 버디폿 어어 그래 처프들 잘했나 이러잖아 잘했다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자 후반전 잘 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언니 기분 좋아졌어 이건 좋은데 공원 똑바로 가는데 어 똑바로 갔다 잠시 좀 앉아 있다가 자 누님 파이팅 응 됐다 올라가라 내려지마 와 걸렸다 어 됐어 됐어 굿샷 8번 8번 오 뻥카이다 굿샷 나는 뻥커 저 뻥커뒤에 공은 누군데 저는 네끼가 뒤가 네끼가 아 이게 전언니꺼네 내꺼 뻥카이다 언니 언니 나이스 나이스 저 애써주세요 에이유 에이유 탈출은 했네 좀 사살치지 좀 사살치지 아 사살치면 언니 못나오잖아 에이구 응 언니 좀 많이 안줬나 아 아 아 아 아 안먹네 아 잘했다 야 저정도 뭐 양호하다 자 저부터 할까 네 네 해부터 하라고 기가 어 그래 저풍트를 잘해놔니 이러잖아 잘했다 드디어 괜찮으시지 말아봐 아 근데 아까 노우니까 너무 덥더라 지금 한참 더울테라고 사실 이때 오면 좋긴 좋은데 이제 근데 나는 오늘 별로 안좋아요 그정도야 그래 지금은 좋지 어 도로 협찬 우와 땅이 추져가지고 채가 빠지질 않아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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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좀 크다 천천히 천천히 안아파야돼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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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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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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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버터좀 갖다주세요 어 술좀 깊게 드리시오 응 술좀 깊게 드리시오 응 아 그걸 왜 그리로 태워놈 아 그걸 왜 이랬는데 응 물이 안가겨lab 일단 뭐해야하데데 응 식사 물이 못들 응 물이 안가겨 으 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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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